그래서 밀떼기로 안 돼가지고 밀떼기로 밀어가지고 안되면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현장같은데 건설 현장같은데 말은 괴롭힌 안하고 안되면 앉아야 돼요 그냥 몸으로 쓴다 이래요 일 없어서 고철주 들어왔다고 좀 달라고 어 여기가 3등 저기 아니 그 차 저기 검사받는데 이하고 형하고 차 놨다이가 그날도 그때도 아버지 좀 자이노신대 아버지 안 삼아가 바로 높이래 그게 습관이 있는 사람들 얘가 그죠